1.금속 살 번호 나는 칼을 들었어요. 강도해서 칼을 든 게 아니라 사주가 굉장히.. 이건 무서운 사주에요 막.. 뭐가.. 날라 다니기도 하고 날라 다니는 건 뭘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약간의 폭력도 조금 섞여 있는 거 같아 말폭언이 됐던.. 그런게 분명히 섞여 있어 이 사주는 그거 있잖아 진짜 옛날에 할아버지로 따진다면 진짜 무서운 양반 진짜 말 잘못하면 자기 아들한테도 제떨이 집어던질 그런 양반 그런 사주야 그래서 호랭이 우리 할아버지 호랭이에요 이런 사주란 말이야 남 밑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토 나올 것 같아 그 표현이 지금 그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나도 스타일이 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옆에서 간섭을 하거나 뭐라고 하면은 어우 신경질 나 나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알바를 갔어 어디에 근데 그걸 막 열심히 본인 딴에는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태클이 들어가 그러면은 탁 놓고 나와야 돼 돈? 안 받아도 돼 어쩔? 이러고서는 한마디로 내 성향대로 정말 직성대로 사시는 분이야 본인 같은 경우는 자 37대쯤에 난 모르겠다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37대쯤에 무언가 나한테 고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무언가 파 내가 뭐를 해도 좋게 일을 해도 뭔가 흩어지고 그게 37에 조금 심각하게 37, 8로 들어왔어야 한다 라고도 보이고 내가 직장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야 한다 라고 나오고 자 쌈딱이셨어? 좀 그랬지 어 쌈딱이 쌈딱도 그냥 이게 와 그냥 닭이 아니라 장딱 알지 장딱은 대딴 큰 거 아시죠 발도 막 이따만한 거 아시지 야 이거는 쌈꾼의 사주도 맞아요 이 사주를 잘못 썼으면은 어디 뭐 폭력배다 조직이나 이런 거 했었어야 돼 어 그리고 내가 너무 눈이 돌아가지고 그 정도로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나잖아 정말 이거는 위혈이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뭘 뒤집어 까든 내 당장 그 분이 풀려야 돼 이 사주로 어떻게 사셨을까? 지금 뭘 해보자 하는 거 있어요? 네 뭘 해보자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뭐 성질 때문에 사고 친 건 아니고 재수가 없어갖고 잠깐 한 2년 정도 조금 다시 직장을 좀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갖고 근데 이 사주는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사주도 맞지만 네 이게 내가 맨땅에 맨땅에 헤딩을 하고 가야 되는 사주도 맞아요 네 이게 참 이게 웃긴다 내 옆에서 도와준 거는 본인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래 근데 내가 무슨 일을 내 일 본인의 일 뭐 사업 이게 됐던 장사가 됐던 그걸 하시더라도 이 사주는 사람을 끼면 안 돼 그냥 나의 수화 정도는 괜찮더라도 뭔가 간섭을 많이 하고 동업이 됐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 귀뚱으로도 본인은 안 들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직진형 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야 돼 혼자 이게 다른 동업자가 섞여버리면 거기서 금방 티각이 나거나 찌그러지거나 뻐그러지거나 계획을 할 때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러해 거기서부터 뭔가 안 맞아가거든 근데 이 사주가 이걸 잘 써먹는다면 외길만 앞만 보고 돈만 보고 뛰어갈 수 있는 사주는 맞아 근데 거기서 무엇이 생기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몰라 본인 같은 경우는 위로할 때는 위로를 해야 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줄 때는 토닥토닥도 해주고 화 낼 때 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화야 나도 듣기 싫은 소리는 남도 듣기 싫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은근히 잘하신다 남하고 내 기준 내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기준하고 남하고 기준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런 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나는 위로를 해줘야 될 때 해줘야겠다 해주는데 얘는 그때는 그닥 위로가 필요 없을 때지 근데 진짜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뭐 사는 새끼가 그딴 거 같고 그러냐고 또 화내고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 감정대로 말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닥 저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아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도 사람을 죽이고 쌈딱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사람 크게 때려가지고 철검철검도 갈 수 있는 사주에 좋게 풀면은 집행유예로 가던가 벌금 정도가 떨어지겠지만은 벌써 이미 나는 하나 누구 죽였어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봤을 땐 누굴 죽이지 않았다면 말로 죽였을 거야 본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내 위주로 뭔가 흐르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공감하기가 본인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코 어떤 사람이랑도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나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진짜 말 타고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가야 돼요 다 그 주인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옆에 구집을 왜 봐야 돼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칠 것들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것들을 못해 그러다가 되다가 주저앉는 사주예요 이 사주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남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끌고가지 못한다는 거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나가서 잘 생각을 해보셔 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야 내가 봤을 때 아빠는 안 변해 이 직상 변할 수가 없어 아빠는 지금은 뭐 성격 많이 죽은 거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일을 시작하게 되잖아 그 성격 다시 나와요 그것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격이야 잘은 사세요 가정이 평온하세요 가정이요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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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그냥 쏘쏘지 뭐 좋고 그렇다 너무 안 좋고는 아닌데 이 사주는 진짜 와이프가 저 절에 있는 불상 정도는 돼야 돼요 나도 그런 느낌 와이프가 불상 정도 돼야지 본인과 같이 사실 수가 있어 집사람도 아주 그냥 미쳐 이거는 그리고 아빠 날 뜰 때에는 가만히 냅둬야 돼 뒷발에 치이든 앞발에 치이든 옆에 주위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자 그게 가장 단점이에요 내 일을 할 때 앞으로 생각을 잘해보셔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없는 공감대를 갑자기 막 생기게 하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주 자체에 우리는 사주의 생김새 당신의 사주가 뭐 이쁘네요 못생겼네요 이거를 그냥 읊어주는 사람일 뿐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 고쳐져 이것만 조금 다듬을 수 있다면 한마디로 모났다고 표현을 할게요 모난 것만 다듬을 수 있다면 이거 그 누구도 못해줘요 주위에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아빠가 추진력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돈을 못 벌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 성격의 단점이나 직성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아버려 그 이유는 본인 사주의 생김새와 직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유도리 있게 유통성 있게 하고 가신다면 금전 따르는데 그 금전도 희한하게 끊기고 다 결론은 아빠의 직성 성량 이게 문제인 거다 이거 어떻게 고칠 건데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그런 생각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되죠 잘 안되지 좌불안석일 거야 끝까지 듣기도 힘들걸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왜냐 공감대가 안되거든 이 사람이 슬퍼 그러면은 아 이래서 슬프구나 저래서 슬프구나 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아 짜증나 뭘 그런 걸 갖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가 안되는 거야 이럴수록 말년에 오는 점점 힘들어져요 나한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거거든 그 부분만 좀 다듬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진 모르겠다만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그 부분을 하셔야지 나한테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습니다